지금 기준으로 현재 캐파 기준으로는 하루에 콘크리트 양으로 650노래 1년 연간 현재 그것도 현재 캐파로 따지면 연간 7만 8천 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사용하는 엘리메틱 장비는 샌드위치 공장의 순환 시스템, 또 주차장식으로 여러 단을 쌀 수 있는 큐링 첨바 양생 시스템, 또 그리고 배터리 공장의 속 기초가 되는 소클 배터리 시스템, 또 월 배터리, 솔리드 월 배터리 시스템, 또 스테어 계단을 만들 수 있는 일식 기계가 있고요. 기계도 튼튼해서 좋지만 엘리메틱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했던 그런 컨설팅 내용, 또 기획 내용, 또 몰드하고 테이블 운영 계획 이런 거가 아주 우수했다고 판단이 되고요. 다른 어느 시스템보다도 세계 여러 군데를 PC 공장을 가봤는데 어느 회사보다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레이아웃이라든지 시스템 구축하는 게 아주 우수합니다. 그래서 3. 8. 10. 11. 15.